양주시 역사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르치는 평생교육기관 양주문화원 역사문화대학 수료식이 개최됐습니다. 2001년도에 시작돼 올해 18번째 신입생을 맞이하며 작년까지 393명의 수료자를 배출한 명실상부 양주시 대표적인 교육기관 역사문화대학이 다시 한번 29명의 수료생들을 배출하며 양주시 인재양성과 지역문화발전에 앞장섰는데요. 3년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자랑스러운 수료증을 품에하는 29명의 수료생들은 양주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며 앞으로 지역문화알림이로서 톡톡히 역할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홍성준 역사문화대학장은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품격이 묻어나는 역사문화도시 양주시를 만들어달라고 전했는데요. 송사와 답사를 통해 수료생들은 후배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재학생들은 선배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습니다. 21세기는 역사문화가 지역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인 만큼 수료생들이 들려주는 양주의 아름다운 역사문화 이야기 기대하겠습니다.